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젊었을 때 좋은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우월주의에 빠져요.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비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파멸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주 여러 명이 이런 파멸을 겪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실패를 겪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럼 보통 이 사람들은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미래를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해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라고 그런 격려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렸을 때 성공하던 실패하던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밭이 얼마나 이례적인 성공이었는가 그는 처음에 성공했어요. 아주 좋은 정치를 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오만해서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판을 수용하고 회개한 것이 이례적으로 성공, 성공의 결말을 낳았다. 제가 이제 기도온이라는 사람을 또 가져왔어요. 처음에 실패했던 모델이 전형적으로 기도온이에요. 기도온은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아주 패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도 대단히 적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례적인 성공의 결말을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비판을 수용하는 사람이나 천사의 격려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했던 게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공했던 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성공의 도취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을 강인하게 하고 더 낫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여러분 자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